아 와 모르자 한방에 못 다면 안 따집니다 갑니다 어이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내꺼 우유 아 아 아 아 으 이보게 주먹 한잔 따라보시오 염소스 다진마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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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바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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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배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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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전복인데 이거 한번 해보자 갑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대박이다 배말하고 순두부랑 고값이 기가 막혀 이 배말 맛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복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조금 더 꼬들꼬들한 느낌? 전복을 익히면 약간 부드러워 지는데 이 배말은 익혀도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물이 진짜 파기름에다가 순두부는 맛없을 수가 없어 네 손님 공깃밥 나왔습니다 이 국물에 밥으로 안맞은 건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 맛있네요 이건 진짜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익혔떡 아쉬워 와 잘 먹었다 또 잡으러 가야겠는데 돈까 잠가부 bueno 아쉬운